네 이번 시간에는 성시와 생년월일 성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또 왜 또 어려운 숙제를 또 저기하나. 네. 이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인데? 네. 우리 형입니다. 우리 형인데. 헌여다 구여보십시다. 천재봉군으로 남사가 새로운 남산구정. 해동조선은 대한민국입니다. 해운당이 여름이 희민연이요. 하루에 월성은 오늘은 헌당이 사오라 그동이었나. 신해운당은 박시헌당이요. 박시는 대안가정제에 세워라 구십삼일 세월습니다. 우룽공수촌을 내려올 때. 어허허허허허. 이 가정을 다가 둘러 보실 적에만 성시님들. 어허야 신가물은 제쳐놓고 애가물은 물론 고오름공수천 내 주고 실적에 어허 얘를 갖다 집어넣는데 왜 이렇게 그냥 신의 줄기가 세냐?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초년에는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근데 이 가정의 내력으로 본다고 하면 친저버리보다도 외저버리로 신줄로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야 어? 얘가 신줄로 많이 들어와서 지금 만인 앞에 서라는 사주인데 불안간에 쓰고 뭐 장고를 치든 갱가루 치든 풍물을 하든 그르라는 사주거든 빚이 없었고 초년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래도 서른어 여덟 일구어 여덟에 내 운이 갖다 차고 좀 들어왔었는데 잠깐 빚을 좀 보다가 낙엽 떨어지시 뚝 떨어졌어 그거는 왜 그러냐 욕심이야 이 사람이 욕심을 좀 부렸다고 이러거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지도 않는 적에서 맥혀버렸단 말이야 작년에 아홉수에도 그랬지만은 아홉수가 제일 위험한 수였었거든 아홉수에서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 사주에서는 아홉수에 갖다가 큰 망실수가 있었단 말이야 크게 올라가는 한참 힘들었다가 마음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버린 거야 이제 그치 근데 이상하게 어떠한 뭐 인기라고 그럴까 지금 브라운관에 섰다가 뚝 떨어졌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겠지 그치 응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내 운이 나쁘고 또 사람이 누구 말맞다 나 어 한참 내가 뭐 인기라고 그럴까 올라가다 보면은 욕심을 낼 수가 있잖아 그치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을 돈이기 때문에 부릴 수 있겠지 금전이라고 그러거든 어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 격이 됐었단 말이야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올해년에는 이민연에는 다시 일어서는 해년이다 이랬거든 사람이 살면서 뭐 꼭 죄를 짓기보다도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력이 지금 흐려질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금전이고 뭐 인기라고 그러는데 불안간에 쓰라는 사주라 그랬잖아 그러면 인기가 상승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욕심이 있기 마련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룩 마음을 고쳐먹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앞으로 앞날을 본다면은 아픈만큼 성숙해진다고 그만큼 겪였기 때문에 얼추 1년 가까이를 겪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제 이 사람이 일어서지 않을까 더 본인이 조심을 하고 그리고 불안간에 나와서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지금 그러거든 불안간에 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아직은 미혼이고 결혼 설 이런 것까지도 저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야 그런 단계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후 내 운세를 따지면 작년보다도 올해가 이제 서서히 풀리는 운세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7월달 7월 8월 이때서부터는 이제 그래도 뭐 이 사람이 자꾸 불안간이라고 자꾸 이렇게 무슨 무대가 나오고 자꾸 빛이 나거든 근데 거기가 다 이거 자주 얼굴을 비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오거든 자꾸 불안간으로 나와 이 사람이 현지집은 가수입니다 가수야? 네 근데 자꾸 이 집안에 심줄로 자꾸 끼고 들어 어 집안에 무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연예인들도 무속이 있는 사람들 많아 말 안 하고 저기해서 그렇지 근데 한 끗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런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 그러고 뭐 핵감 속에 묻었다가 다시 피어나서 그래도 불안간에 수고 막 이랬는데 알게 모르게 활동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이름이 뜨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재작년에 재작년, 작년 이름을 좀 뜨다가 잠깐 갔다 몇 개월 한 7, 8개월 뜨다가 갑자기 시들어졌다고 그러거든 응? 근데 인간이 욕심이 지금 자꾸 생겼다고 그래 뭔지 몰라도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실선이 실수가 된 거지 실선이 실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걸 겪어왔잖아 그렇지? 겪어왔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뭐 저기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할머니들은 이제는 겪었고 다 겪었으니까 그것도 너의 인생의 경험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비가 오고 나면 땅이 굳는다 그랬거든 어 그만큼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겪고 넘어왔으니까 더 열심히 연애 생활을 해가면서 앞으로 더 저기하지 않을까 승승장구로 갔다 뭐 이름은 날리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될 건 없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보이지 않는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러고 나오거든 지금 7, 8월 달부터 괜찮아 응 7, 8월 달부터 괜찮아 응 7, 8월 달부터 괜찮아 작년에 그래도 6월, 5월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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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부터 어 저기 뭐 5월 갔다가 2월 달까지는 많이 힘들었지 응 힘들었어 그러고 나와 네 이분은 연예인 누군데 가수 영탁씨입니다 어? 하하 아하 이 엄마가 무선인이잖아 네 본명이 이제 박영탁 이런 응 아휴 그래 아휴 앞으로 다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어 좋아질 수 있어 그 저기 막걸리 그 저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던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휴 어쩌자고 그랬어 근데 그럴 수 있어 응 사람이다 보니까 또 어떠한 내 욕심에 내가 또 그런 연예인에 또 대다 보니까 내 욕심도 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니우치고 어 더 이제 열심히 하겠다가는 마음만 가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뭐 괜찮아요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고 영탁씨 힘내시고 어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있길 바랄게요 그리고 좋은 곡 부탁해요 그리고 신곡도 나와 응 아휴 그랬구나 영탁씨구나 그래 뭐가 그냥 추건한데 찡하고 그냥 죽인애라고 안 됐더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다행히